전 별이랑 미순데요 오늘 여러분 저희 순서도 바뀐 거 알아요? 맞아 순서 맞춰봐요 순서 맞춰봐요 매우 싶은 썸네일이 미소라서 수상한 별 맞아요 맞아요 똥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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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봤어요? 죄송해요 저희도 몰라요 5번 5번 저거 알아요 저거 알아요 알아? 와우 6번 6번 5번 5번 6번 5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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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번 7번 8번 다들 운동만 정확히 아쉬운 거 같은데 근데 시장과 시장과 댄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시장과 끝을 외우셨네요 그런거죠? 맞아요 저희 오늘도 가위바위바 했거든요 가위바위보 근데 저는 또 이상하게 한국이랑 맨날 묶여있네요 정말 진짜 왜 싫어해요? 나 안 싫어하는데 왜 싫어하니 너 야 그렇게 왔어요? 대기실에서 아 뱃살살 저 있잖아 아까 대기실에서 있었는데 스태프분께서 저희한테 오늘 하루 종일 제일 싫었던 순간을 이러는 일을 쓰는 거예요 근데 라라 언니가 지금 이 순간을 이러는 거예요 저 옆에 있는데 아니 너 먼저 말했잖아 왜 이렇게 순서를 봤다 너가 먼저 대답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 따라서 그렇게 말할 거야 알았니 네 뭐야 제 딸랑보예요 별이가 저를 제일 좋아해요 언니 지금 누가 제일 좋아 아예 아름다워 야 너버 아니야 우리 좋아해 너버 아니야 천을 주면 좀 괜찮아 은주가 이빨는지 안 돼 나는 흐민이거든 제 얘기에요 미소언니 미소언니 그리워요 온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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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난 90살 때야 뭐라고 얘기할게 나는 90살 때에 기억이 나 예 그... 깜깜한 방에서 대장 frog을 봤어 우리였다 때 미оmet são echt 재미없이 진짜요 아직 인터넷 쳐봤어요 그랬더니 진짜еть 한 상ольше sola rattengine graphic을 한거예요 엄청 아 맞아요 저 진짜 TMI인데 요즘 위크 연습 많이 할 수 있어요 제가 워낙 일자로 윙크 연습 많이 하고 있어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근데 많이 하셨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시 어제 그 분 드시나요? 어제고요? 실컷 저로 3일시 지으셨는데 갑자기 화이니 팬이라고 가셨다라고 가셔가지고 어? 알아요? 저기 계시는 거세요? 오셨나요? 저기 계셨어요 어제랑 똑같은 옷 입으셨죠?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저는 바퀴이 아니라 지구로 삐쳤습니다 아 죄송해요 지금 오늘 이렇게 보실 때 유아이로 삼아이시죠? 그냥 하셔서 웃어야 되거든요 저 조심하세요 바로 집 10개월 가요 그냥 제가 앞에서 하빈이 DM이 살짝 물어보시면 제가 한 번 해드릴게요 하빈이 질문하세요 그냥 맞는 거 같은데 저 조심하세요 뭐 그러세요? 완전 삐쳤거든요 와 이게 정답이 흐르네요 아 맞아요 저 아이언니가 오늘 생머리를 했어요 진짜 예쁘지 않나요? 아이안이 생머리가 너무 좋아요 다들 알아보시나요? 저희 멤버들 생머리에서 다 예쁜 것 같아요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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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. 아니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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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머리는 생머리가 없어 아니요 아니요 쌍머리 할 때 어때? 쌍머리요? 내가 쌍머리 할 때 어때? 쌍머리요? 어? 어? 어제 했었잖아요 어제 그렇죠 자 오늘 보신 분 고마워 코코 mathemat